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몸이 너무 뒤로 갔어 왼쪽, 잘했어요 쭉 같이 놔갖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몰아갖고 짧게 벌리면 되거든요 초보입니다 별명은 플랜비고요 끼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MTV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죠? MTV요 MTV는 저기 저 친한 후배가 있는데 하도 꼬셔가지고 나이 들고 그냥 로드 사다가 힘이 들어서 전기자전거를 바꿀 생각을 했는데 이왕 전기로 하려고 하면 산에 가야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한다 그런 각오를 시작했습니다 멋있습니다 7학년 4번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별거 잡아도 돼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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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여기로 다가와줄래 자세 낮추고 밀고 당기고 다 낮춰야되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무력과 잘해주세요 어우 부드러워졌어 세 번째만 조심하세요 슥슥슥슥슥 아 슥슥슥슥 아 슥슥슥슥 아 슥슥슥슥 슥슥슥슥슥슥 same time 선쿱 슥슥슥슥슥슥슬슥슥슥슥슥드hhh 오른쪽으로 crews者 sprecher 오케이 왼쪽 들어와 자 쭉쭉쭉 가세요 자 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똑같아요 형님 약간 오른쪽으로 자 올라가고 오케이 성공했어 자 여기 되게 빨라왔는데 여기서는 딱 겁나 겁나지 말고 뒷선으로 통과해 이렇게 살짝 놓고 잡고 오늘 옛날에 하드텔 갖고 연습하던 동네 연습 코스 여러개 와봤는데요 아 처음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들 잘 타셔서 참 다행이고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겁나는 데는 안 타는 걸로 clutch 훈훈이 딱 오 보다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이크가 가득한 모든 느낌 예요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와줄래 예요 지루었던 나의 지루었던 나의 지난 날이었던 밤 쇼핑거대 컴이 내게 손싹해 줄래 너 하나만 주세 네 좀 가세요 지난발들은 굿바이 집이 파랗군 여기 두 명 사람들도 많이 다니죠? 이쪽으로 많이는 안 다녀요 집이άIR 아멘 길어서 inc Iv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